네, 날개부터 마무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응 우리 윙을 먼저 해볼까요? 응, 이거 짧게 할 때 날개 진짜 많이 뗄 수 있어 앞에 조심 조심 오케이, 컨셉 날개, 생디 오우, 인스턴트 킬 응 댐 감 졌는데도 죽었어 오케이 9시 갈 준비 파티 1 9시 회오리부터 회오리먹기 멀리 가서 회오리먹어주기 그리고 1파치 넘어가게 파티 1 going over 음 음 윙 우역 나이 나이게 오후스 밑에부터 갈까, 아니 밑에부터 갈까 일단 아무데나 나이게부터 날개 날개 이제 날개 날개 어 잘 밀린다 바로 바로 꼬리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요거 밀리고 요거 밀리고 바로 오케이 아 이거 같이 미니까 괜찮은 것 같고 네 9시 컷 했어요 오히려 같이 미는게 방법인 것 같고 다시 열릴거야 이러면 날개부터 다시 나와 우리 다시 나와 이게 날개가 부닫게 지면 꼬리가 가만있나 가만있어요 날개부터 무조건 해야돼 꼬리가 얼마 안남아가지고 다음번에 날개 먼저 만약에 이렇게 나가요? 확인 오케이 오케이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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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굿 그럼 콜 좋아요 파티 1 when we see wings we're gonna focus wings first 아우 이거 꼬리 Sorry 재고 2천 시우 host 오 뭐야 이거 날게 날게 오오오 궁hyo 빨리 나 잡아 이걸 하나씩 먹어가죠 됐다 이거 끝 점수는 필요하면 먹어서 아 이게 한키다 하나 어 여기까지 와 있네 마중 나와있데 이거 마중은 año 다음 가디언 생각해 일곱시 나오면 좀 멀어요 인지 확인 아무튼 하나 이어놓을게요 나왔어요 일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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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클럭 날개 떴어요 날개! 밑에 날개부터 한번 해볼까? 밑에 날개부터 한번 해볼까? bottom 재물기밍 타고 다음에 앗 떠올게요 오케이 어.. 일단 밑날개 top wing 밑날개, top wing 이거 꼭 다 부숴야되나? 불 꺼우든지 잘 모르겠어 추가 데미지 있어서 그러니까 그 추가 데미지가 손상된 부위를 궁극기 위한 추가 데미지잖아 이거 먹어주기? 먹어야 돼요 요거는? 회오리 버키 아래 회오리 하나 나이스 어 나이스 오른쪽 제발 벨 바닥 터지고 벨슈 어디스? 어 거진 않대 에이 쪽으로? 다판 뒤 나 알겠다 아 이게 우리가 딜 각잡기가 헤드 조심x2 헤드 조심 벨각스 그냥 저거는 보면 빠지는 게 낫듯 오케 벨가 컷 확인 갈 생각? 어 갈 생각해요 조이 오오 머리 뜨긴 했거든요? 머리 뜨긴 했는데 오거리만 지키고 오거리만 지키고 이거 나가기 때문에 조심해 다섯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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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오세요 다섯시 다섯시 벨이 누구로 저 넷스테이크 엄마랑 백으로 할게요 이거 빨리 안오면 무조건 흡수하고 시작하네 저거 공급이 다음에는 어 이거 어 이거 그거다 날개랑 포리 포리 거의 끝나는 중 포리 끝내면 안겠어 오케이 확인 아 조금 남았다 다시 나갈거에요 포리 끝 요거 깨지면 머리 해층 으응 그냥 헤드헤드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빡틸 저희 나가요 이거 받아봤는데 지금 백올프로 무제한 헤르케 빼고 있겠다 음 어 이거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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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이거 맞으면 앞일지도 몰라요 6시 위로 갈 듯 위로 갈 듯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확인 여기여기 카운터 오 한번 더 한번 문다 오 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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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죽여 이때 급킬타임 이가 오 DPS타임 암 스왁 앤 오 시민아 오 스택끄러 오 스택쿼 어 뭐야?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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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그대로 들어가요 데미지 들어가요 심포 감옥 이러면 백! 여기 백! 들어가나? 응! 잘 들어가 오케이 압수 3초! 하나만 한 명만 여주 아이고! 저거 뭐야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그... 저거 깝다 트레일러 보니까 약간 야외 같은 느낌의 배경이 있었는데 올라갔지? 140줄이면은 아 이거 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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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 있으면 실드 좀 주세요 응 실드 나이스 이거 마지막 피자랑 피하시면 되니까 다치 됐어 다치 피자 맞으면 안돼요 오케이 나이스 헤오리 이거 핸드폰에 헤오리 헤오리 오른쪽에 좀 더 5시로 오케이 확인 쟤리 좀 먹어 멀리 가서 최대한 뭐야 뭐야 어? 먹고 딴 데로 1분 시간 안에 2개 맞으면 바로 가면 안돼 넣었으면 옆쪽부터 어디까지 2단에 있어야 돼요 천천천 음 괜찮네 약간 딴 사람이 먹은 거 데미지가 들어온 거 같아 오오 들어 그래도 제가 먹은 거 들어간 거 같은데 쇼크 있는 상태에서 비비면 쇼크 있는 상태에서 응 쇼크 있는 상태에서 어? 어? 헤드진진 나 죽었다 이거 우리 테프만 테이스티 차네요 테이스티 괜찮아 테이스티 흫 아파요 오케이 어디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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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밑에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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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해 그 다음에 윗나에게 가시면 좋을 거 어디 나에게 잘 안 깨지네 딱딱하게 갑자기 반이 확가져 이거 디버프가 차인가 디버프 차인 뭐 없을 것 같긴 해요. 뭐 없어. 어, 잠깐만. 밀린다, 밀린다. 조심, 물약한, 물약한. 미친 거 아니야? 괜찮아요? 6줄, 6줄. 얼마 안 남았어. 그냥 밀어요. 굿. 나이스. 피 1 남아있네. 바락인가? 네, 깬 거야. 바락이. 피 1 남아있길래 아까 전에. 다섯 번가? 피 1 남아있더라. 해치웠나? 어, 해치웠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 아니, 반응증 아직 남아있는데. 신이 못 하자고. 도망가네. 야. 지스스. 지스스. 그러면 바깥 패턴이 바락이. 미치 않았어. 아마도 이, 이게 1관 끝난 거 아니야? 세인트.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가, 이가 찌는 것 같은데. 또 뭐야, 또. 한 시간. 컷. 세인트. 워... 꺄우... 깐. 미치 않나해? 야 moot头domoks, 이는 loads. Soccer одним 날. 왜.. 바로바 belo vớics. ель 세 파 charcoal Chair 바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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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이게 나 3..3 bards 3 bards and 1 saint